안녕하십니까 제가 유튜브 아이템으로 무슨 무슨 필러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해야 되는 이유 시리즈를 해왔는데요 이번엔 필러 보톡스에 대한 공통 부작용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도 필러나 보톡스 부작용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내용은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필러 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해야 할 이유 할 때마다 매번 공통 부작용을 3-4분씩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검색하면 필러 보톡스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나오지만 필러 하기 전에 다른 검색이나 다른 자료를 하나도 안 보시고 혹시나 만에 하나 제 영상만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러 보톡스에 대한 공통 부작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필러 부작용입니다 첫 번째 혈관이 막혀서 조직이 상하는 괴사 부작용입니다 좁은 공간에 필러가 압력이 높게 들어가서 혈관을 누르거나 혈관 속에 필러를 주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혈관을 누르는 일은 모든 부위 가능하지만 대표적으로 좁은 공간인 코끝이나 팔자 부위에 가능합니다 혈관 속에 필러가 들어가는 현상 또한 어떤 부위는 가능하지만 특히 바늘이나 가느다란 캐뉴라를 사용할 때 가능합니다 증상은 바로 나올 수도 있고 3일에서 5일에 걸쳐 천천히 나오기도 합니다 첫 하루가 발견에 제일 중요하고 2,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전에 녹이는 주사로 녹일 수 있다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녹일 수 없는 필러들 오래 간다는 필러들은 처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관이 막히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환자가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야 하며 실장이나 원장의 비상연락망 등을 들여서 최대한 빨리 처치할 수 있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명사고입니다 미간 근처 혈관들 중에서 실신경과 연관된 혈관들이 있습니다 원리상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몇 년 전까지 이런 가능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1년에 수차례씩 일어났었습니다 실명사고가 생기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어느 병원에서 사고가 났다 얘기가 쫙 돌게 되는데 요즘은 이런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은 다들 조심하셔서 그런지 아직 실명사고 얘기는 들리지 않지만 케이스는 있는데 소문만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로 미간 근처의 혈관들에서 생길 수 있으며 미간 콧등 아래쪽 이마 팔자주름 쪽에서 원리상 가능합니다 잠깐 괴사 얘기로 돌아가보면 5,6년 전만 해도 가끔 혈관이 막힌 괴사 사고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처치해야 하나 서로 상의하고 이런 얘기가 들려왔지만 요즘은 괴사 사고에 대해서 다들 조심하셔서 그런지 주변에서 괴사 관련한 얘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제가 고정한 댓글들을 보셨다시피 직접 겪은 분도 있는 걸로 봐서 아직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지연성 면역반응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지만 이것을 서로 붙여주는 물질은 이물질입니다 필러 성분의 약 1% 정도라고 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감기 몸살 걸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성 면역반응 즉 알러지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주로 필러 시술한 곳이 붙는 것입니다 알러지약을 먹으면 3일에서 5일에 걸쳐서 증상이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을 안 드셔도 하루 이틀 차이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감상 300분, 4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러지가 잘 오는 제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들은 의사들끼리 입소문으로 점점 퇴출되는 중인데 그래도 이상하게 알러지가 잘 오는 편인 필러가 아직까지도 끈질긴 생명력으로 쓰이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산이라고 해서 지연성 면역반응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오는 제품도 겪어봤습니다 한두 분까지는 알러지약을 먹어서 증상을 완화하고 1년에 너대차례 이상 온다 그러면 녹이는 것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면역반응이 최대한 적은 것을 고르는 것이 필러 선택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단순히 필러 선택만으로도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같은 회사의 같은 필러라도 공정이 개선돼서인지 예전보다 체감상 면역반응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번째, 반복적인 면역반응으로 인해서 섬유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섬유화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녹일 수 있는 필러라면 녹여서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녹일 수 없는 필러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반복적인 면역반응으로 유가종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저와 주변에서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상급병원 정도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면역반응이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요한 경우 최신 지경을 업데이트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톡스 공통 부작용입니다 보톡스는 장기적인 부작용은 아직까지 크게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시적인 부작용은 가능합니다 첫번째로, 비대칭입니다 보톡스의 원리상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요 보톡스 효과가 대칭적인 파워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얼굴 표정의 비대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어색한 표정입니다 얼굴에 주름을 만드는 것이 표정 근육인데 이 표정근을 마비시키는 원리를 가진 보톡스 시술은 자칫 표정이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눈이 무겁다던지 덜 웃어진다던지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기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입 근처에 치마주름 보톡스를 맞고서 근육이 마비가 되면 물을 마신다던지 양치질을 한다던지 발음을 한다던지에 대한 불편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로, 통증의 문제입니다 턱, 승모근, 종아리 보톡스 등을 맞고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몸 전체의 균형이 새로 잡히는 과정에서 허리나 골반의 통증 또는 두통이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모양의 문제입니다 종아리 보톡스를 맞고 정상적인 모양과 다르게 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사각턱 보톡스를 맞을 때 턱 아래쪽에 보톡스를 맞다보니 위쪽이 커져서 역삼각형으로 보이거나 얼굴이 동그랗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보톡스 또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요한 경우 최신 증연을 업데이트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